1. 공격력과 디펜스 면에서도 확실한 면을 가지고 있는 자 이제 문현정의 서버 제가 그 전에 비디오로 보면서 선수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 서로 파악이 강심장인 문현정 선수이겠지만은 조금 더 안정감을 찾아야 하고 있습니다 5대0이에요 자 6대0 아 받아내고 있어요 문현정 다시 공격 자 문현정이 이렇게 어렵게 경기를 끌려갔던 적은 없었는데요 네네 저도 처음 봅니다 아 나갔어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8대0이에요 네트 맞고 나가네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9대0 아 또 나갔어요 자 문현정 서버 네트 맞고 나갔습니다 아 좋아 문현정 들어갔습니다 10대2 10대3 쇼실 우승 5대1 150 좌우 들어가 1-4 1-4 2-4 2-4 2-4 2-4 2-4 2-4 2-4 3-4 3-4 3-4 3-4 3-4 3-4 4-4 4-4 4-4 1-4 1-4 1-4 1-4 1-4 2-4 1-4 1-4 1-4 1-4 1-4 2-4 되겠습니다 그럼 2점 차거든요 벗어나요 이영은 서버 아 한방인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타이틀에 걸맞게 정말 멋진 아 좋아요 부전정을 어떻게 정리해 보도로 왔을 제 아 좋습니다 좀 쉽습니다 이제 1대2 이번에도 한번 보죠 3번째 게임 2대2 서브 득션 3대2 2개 2대4 3대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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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손 쓸 수가 없잖아요 문현정 공격에 이야 걸렸어요 지금 되면 문현정은 지금 조급해져 있어요 그렇죠 이영희 합니다 4대6 문현정 여기서 쫓아가야 돼요 그러나 벗어납니다 익히고 있을 겁니다 네 쉽게 먹어주지도 않고 또한 모든 걸 지금 받아내고 있습니다 아아 이걸 받았습니다 이영흔의 서브 이야 확장 자 이 마지막까지 다승사워도 취할 것 같습니다 이야 걸렸어 동점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이야 이형은 이야 완전히 서브 2개 때 어떻게든 이영흔는 동점으로 가야 되는데요 우어하는 표정이 많이 연출되는 문현정이에요 웃음 악착 웃음 찬양 으악 흥 아 아 아 아 그렇죠 텐홀 야 이야 이영흔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매치포인트 11대10 자 이형은 더 버텨주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